YTN라디오 희재현의 뉴스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고 산뜻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줄 기자입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차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냈다면 오늘은 그 반대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 16번 언급했고요. 대통령, 지난 정부 이렇게 언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0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연금개혁, 대북기조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경제 극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정권을 겨냥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문 정권을 겨냥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훈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뉴스 인해주세요. 글쎄요. 가슴을 울릴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각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고요. 또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초반부터 고전하고 있는데 그 기자회는 어쨌든 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크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생과 개혁 혁신에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제 집권자당 대표로서 민생을 앞서서 새 정부의 개혁과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제 그간의 당 내홍 그리고 국회 원구성 표류 상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통과한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문재인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와 관련해서 반지성의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규가에 생생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5년을 반지성의 시대를 규정하고 정권교체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민생 경제 위기와 노동 갈등 대북 안보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은 것이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오늘만 산다 시기에 근시한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의 파업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이제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권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 밥상부터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겠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계대출 부담 완화, 과학 방역을 통한 내수경제 회복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됐습니다. 어제 박홍군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 뒤에는 권성동 대행이 내로남불식 태도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박홍군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오늘 권 대표 연설을 듣고 나서 여전히 남탓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반면에 같은 당의 장재원 의원은 베리나이스라고 연설에 대해서 평을 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서로의 연설문을 듣고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박홍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단히 연설을 잘했다라고 베리나이스라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되나 봐요. 다만 정치권에서 상대당 원내대표 어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을 한 뒤에 지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정치 풍토가 생기면 더 좋긴 할 텐데 어쨌든 박홍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주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정부의 실장이라든지 국민의 민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리고 남탓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홍군 원내대표는 연설을 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34번 규제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까 28번가량이나 되는 것 같다. 여전히 남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달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톤이네요. 네. 권댕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게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는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말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당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교수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어떤 당내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사민고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무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꼬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식을 해서 오늘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휴대전환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상임위 배분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운영위와 법사위인데 각각 권성동, 김도읍이 맡기로 함. 나머지 5개는 국방, 외통, 정보, 행안, 기재. 이건 기존 5명 위원장이 6개월간 맡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자 메시지로만 보면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쟁점이 됐던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야 모두 이 내용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야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다시 또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21일인데. 오늘까지죠. 2차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된 건데 내일 오전에 추가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시한은 또 못 지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계속 양쪽에서 지금 문제 삼는 이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어느 쪽이 맞느냐.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 퍼져 있기는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맞고 과방위는 민주당에서 맞는 것으로 사실상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제 문자를 카메라 기자들이 포착을 한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최종 타결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의 얼굴은 이미 상당 부분 그려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대부분의 소식통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런 문자 메시지도 서로 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내일 오전에 만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는 국민의힘 그리고 과방위는 민주당으로.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는 과방위를 놓고서 지금 많이 다투는 거잖아요. 과방위 하나를 두고서 서로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공영방송을 관장하는 곳이 또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곳이 과방이라 하더라도 또 행안위는 행안위대로 또 경찰을 또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경찰은 현재 어쨌든 상당한 수사권을 이행받고 그랬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상당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그런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야가 원만하게 결국 타결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내일 다시 또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한은 넘기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권송동 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현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송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금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권대행의 체제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대표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기 전대론을 주장하더라도 당장 실현될 수가 없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철권연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권송동연대 해가지고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내 세력이 상당히 미미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전에 국민의당 때 의원이 3명밖에 없앉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회관 그룹하고 마찰을 피하면서 당내 세력 기반을 확대하면서 시간을 벌고 전당대회 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세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당장 치러지면 당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겠지만 이런 어떤 당내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면서 공공공인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공공공인에도 수십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한 뒤에 6개월이든 1년 뒤든 차주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만간에 바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도 있고 거기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년 1년 뒤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어떤 시간을 두고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리고 어떤 윤혜관 세력들과도 나름대로의 어떤 우호관계를 유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또 김기현 의원이 다시 한 번 또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목소리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의 윤리위의 결정이 옳았는지 진심이 어떤지 아닌지를 떠나서 결국 내부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병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빨리 수습도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 생긴다. 자꾸 시간을 놓고 방치하면 나중에 회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위기 초반에 특히 정권 출범 초기에 특단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장연대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김장연대라면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전에 이준석 의원이 간장연대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장연대는 간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을 간철수라고 하고 장은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긋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현재 어쨌든 이 권성동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론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긋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장연대라는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내 역학구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평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원내대표 하면서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비교적 우호층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한다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하는 그런 몫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김기현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3선인 조혜진 의원도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출범한 상태지 그 체제가 가장 옳다고 다수가 동의하고 의결해서 한 것은 아니다. 역시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권성동 대표 체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진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 결과가 만약에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기소가 되면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고 그러면 바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대표가 복귀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수사가 현재 국민의힘 당권 구도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전에 당의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 결과를 볼 것인가 아마 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꼽히는 97세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네, 이른바 양강양박으로 불리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후보가 오늘 민주당 재산의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 돼가고 있다면서 단일화를 강조했고요. 박주민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강병원 후보도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단일화에 대한 이제 서두를 뗀 건 좋지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누구로 단일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요. 단일화 저는 뭐 결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자들 간에 이견이 워낙 크고 그리고 그냥 일부 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요. 다만 박영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병원 의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일화에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만의 어떤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1대1 구도는 현 상황을 볼 때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어쨌든 97그룹 주자인 강병원 의원이 이 고문을 제외한 1억 명의 후보끼리 본선 단일화 공동선을 하자 이렇게 포문을 열긴 했는데요. 이 고문을 일찌감치 공공의 적으로 목소를 받고 세를 귀합하자는 것인데 반명 전선을 선명하게 해서 이재명 대선을 흔들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컷오프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상당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97그룹 가운데 박지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논의되려면 가치나 당의 혁신 방향 등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비이재명 이 부분은 아직 접점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단일화의 유보적 태도로 모였고요. 강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단일화 시점은 컷오프 이유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86그룹의 대표주자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하겠다 하면서 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에요. 강병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지금부터 스크럼을 짜자. 이재명 고문은 우리 당의 혁신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고요. 이낙연 계주자인 선은 의원도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단일화 논의 물꼬를 틔운 것 자체로 상당한 의미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인사 같은 경우는 비전 경쟁을 하지 않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어요. 다음 주 얘기한 대로 일주일 뒤에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도 좀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